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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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저는 아라비아 아라비아 모하멜사람 한마살라 마살라마 시크라 마살라마 오케이 바이바이 제가 아는 아라버스킬드를 총동원했더니 친구가 어지러웠는지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겉담아입니다. 저는 지금 이집트의 룩소르라는 데 와있고 여기서 오늘은 저쪽이 지금 제가 웨스트뱅크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날강을 건너가지고 웨스트뱅크를 가서 거기서 옷을 한번 사볼 거예요. 제가 여기 여행 한 두 달 하면서 아직 옷 같은 거 쇼핑을 한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한번 가가지고 옷도 사고 시장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간 400원을 내고 지금 야간 포트에 땄습니다. 여기는 좀 어둡네요. 전망이 좋네요. 야간에 보는 나의 강수가 예쁘긴 예뻐. 아 시크라! 시장까지 한 걸어서 15분 걸리는데 이쪽 나의 강을 따라서 요렇게 저쪽 왕가의 계곡이 보이는 저쪽을 따라서 요렇게 걷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집트 형님하고 노님께서 결혼을 하시는데 축구한다고 한마디 해드려야겠다. 다혜니나 응? 다혜니나? 다혜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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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룩소르 신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왔던 덴데 밤에 이렇게 조명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멋있는데 웅장하네 이 정도면 거의 표살 필요도 없을 만큼 가까이 있는데 대단해 대단해 룩소르 저건 뭐지? 뒷거리 음식인가? 디캠? 네 디캠? 네 아니요 디캠? 20파운드 20파운드 가을린 20파운드 가을린 5파운드 5파운드 5 감사 예스 이거 하나에 300원이면 대박인데 오케이 바이 20파운드짜리를 5파운드로 깎아서 400원에 샀습니다 40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겠죠? 군옥수수에 마샬라 군고무관을 사실 제가 티르케에서도 한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오늘 목요일 밤이라 그런가 오늘 목요일 밤이라 그런가 저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분들이 아주 정겹게 여기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확확 나는데 관광객들은 보통 이렇게 저쪽에 템플 신전들 투어를 마치면 가이드 차들을 타고 숙소에 돌아가서 거기서 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현지인분들의 이렇게 바이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집트 현지의 룩소르 현지의 바이브 어떠십니까? 아름다운 도시 룩소르 이렇게 이렇게 끈질긴 택시 기사분들이나 그렇게 타인들만 아니면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역시 이 동네는 낮보다 밤이 진짜 갈기차네 아 아 샤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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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옷을 살까.. 살 별로 없는데.. 이집트스러운 옷들이 있는데.. 오 여기 옷들.. 더 나가는就是.. Graaline.. What? Graaline? Gar inventif? 얼마나 속ako呢.. 어떠한 == 얼마나 옷들 체크할 필요로는? ổ장 이 parfait ponto.. 럭은 ... REY It discem.. Set indices смотреть reconciliation 감사합니다.. 내가 quiser.. 얼마나? 50 플러? уют.. 감사합니다.. 이 옷 이쁜데? 이집트 오 스핑크스 인데? 일본어? 아나민 포리아 북쪽이나 북쪽? 북쪽? 그 뭐예요? 두탄 카멘 이 정도? 40?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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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얼굴을 치지 안 내고 있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습니다 이 정도?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 정도는 50?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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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사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죠 여기에 또 구하실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는 정말 비소스러워? 이 정도? 이 정도는 too expensive 이게 비닐이야 이 정도의 비닐이 이게 70? 나는 왜? 왜? 내가 당신과 함께SPAC해? 지금 물어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90만원을 받았을때, 나는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너는 솔직한가요? 네. 보니까 저거는 진짜 일본이 소중하게 여겨진 것 같네요. 이건 글로버트라? 글로버트라. 너무 많이 펼쳐서 안 사기 미안한데? 아 예, I've seen it in the Kings Valley. 네. 와, 일본은 고수다. 이건 예쁘네요.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쁘지 않나요? 이거 어떤가요? 소중시라서 무난하긴 한데 떼를 잘 타겠죠? 퀄리티가 막 그래 좋아 보이진 않고. 근데 이게 3,000원이라면 비싼 가격은 아닌 거거든요. 괜찮네. 10분 후에 돌아올게요. 제가 조금 확인했을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것도 찾아올게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시 돌아올게요. 오케이. 초강수로 줬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고 더 알아보고 살겠습니다. 아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흥정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더 참을성 있고 더 기다린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쉽게, 왜냐면 싼 데 더 이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네. 여기가 좀 스피컬들이나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는... 몇 값? 유주 신의? 네 당연히 유주 신의. 오케이. 수호하자. 아니요. 낮은 가격을 해. 아니요, 저는 좋았어요. 아, 40여금이 있었는데 50여금이 있었는데 50여금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왔어요. 그는 이 말을 했었죠. 그럼요. 50여금. 아, 여기 아직 더 있네. 네 아게 드립 과연 이쪽 동네 상권이 어떤지 한 번에 돌아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처럼 지금은 느껴집니다 항상 떠나니까 좀 죄송하고 그립네 그분이 100%로 있는 거? 40 40 이게 40? 이건 40 오케이 너 몇이냐? 40 50 오케이 바이 50 아 50미트로는 이게 거의 안 내려가는 거 같네요 50 50 오케이 50 오 정말? 아이씨어? 모두가 50 아니요 아이씨어 아이씨어 흥정이란 건 조금 잔인한 법이죠 너무 마음이 약해버리면 비싼 가격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자꾸 흥정하니까 미안하다 이게 이제 대충 여기 이 현지 가격을 알아냈으니까 좀 둘러보고 아까 그 아저씨가 조금 마음이 잡고 생기네요 이건 우리의 현지 가격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현지 가격은 여기 아 근데 저는 옷을 구매하는 거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뭐 원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옷 티셔츠 죄송합니다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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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원하시나요? 50 아이씨어 아이씨어 40 아이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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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씨어 아이씨어 키라미드 오오 스핑크스 블랙 아이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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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세가 아이씨어 이 를 x 롤 이 를 이 를 가만히 이 를 이 를 이 를 모든 것도 친구 지금 같은 가격이야 80 마지막은? 마지막은? 지금 가격은? 지금 가격은? 40만 원 그 가격은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마지막은? 마지막은? 5만 원 5만 원 이건 좋은데, 저는 이 재료를 좋아해요 근데 50은 제 마지막 코트에요 진짜요 저는 41번을 했지만, 이제 50번을 원해요 그럼 50번을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요? 네, 하나요 좋아 좋은 시간 안녕 안녕 저는 지금 마음은 아까 그 형님께로 향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 오케이 assalamualaikum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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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시장에 끝까지 왔네요 오, 분위기 봐라 저는 이제 저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고 처음부터 바가지 가격이 아닌 진심의 가격을 불러줬던 그 형님께로 갑니다 형님 내가 수많은 가게랑 비교해본 결과 형님이 최고였어요 형님 갑니다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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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형님 안녕하세요 what are you? 티셔츠가 wearing 하세요? no 다른 Romeo 아 그럼 same one were the white one I was looking for you're the best guy here thank you sir I check every guy you're the best this one double x-slice 네. 그럼 도착하시길 바라. 오.. 좋습니까? 저는 스피커처럼 보인다? 너는 두터가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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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터가외야. 내가 200만원을 드렸는데 50만원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100만원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괜찮아. 너는 더 이상? 아니, 너무 감사드려요. 그 시간? 너 정말 솔직한 말이야. 조금씩. 조금씩. 제가 두 개 합쳐서 135 파운드까지 깎았는데 너무 형님을 다시 만난 게 반갑고 양심에 찔려서 50 파운드를 I will make it 140. No, no, no. 150. I'm happy about this. You're too honest. Next time if I have something, bye bye. Okay. See ya. Bye bye. 지금 이 형님 덕분에 Salam. Salam. 이 형님한테서. Salam. Salam. 140. 그러니까 140 파운드에 샀고 140 파운드면 9,700원. 옷 두 버리면 괜찮죠? 저렴하게 샀고 그리고 저 아까 저기 머리에 두르는 피라미드에서 제가 저기 머리에 두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거 53,500원에 이 천을 샀고 그러니까 총 한 13,000원 정도의 모든 쇼핑을 마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흥정 아닌가요? 흔인과의 심리전. 치열했다. 그러고 저는 따뜻한 점을 느끼고 갑니다. 길고 길었던 여기 이쪽 시장. 바자르? 바자르. 올 바자르. 오케이. 여기 바자르네. 바자르 흥정기. 끝. 다 포즈 daha 좋아하나? 아, 하 Start. 아카리가루. 아카리나라? 야. 네, 북싸. 여러분 한국 실무하라고 cre bear blockscape? 아 하고 우리Query説기. 이게 터진 효과가 있는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 괜찮아요. sunshine, 자연재가루는 거 아니죠. 어떻게 가. 제가 아는 아라버스키즈를 총동원했더니 치우가 어지러웠는지 갔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 흥전기 바자르 이집트 시장 흥전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기쁨의 미소와 함께 이제 뭐하지 아무튼 오늘 영상을 끝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들 봬요 안녕히 계세요 예예예 오 출킹에 겐파록 샤워드 1.5 오케이 10크란 너 좋은 가격을 보내주세요 내가 비판을 죄송합니다 내가 일찍 내가 일찍 아니 너 가격을 보내주세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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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one 아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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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